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하시네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일이 두 개가 남았죠 10분 뒤에 우리 뭐가 나오더라 6시에 뭐가 나왔는지 알고 계시는 분 듣게 될까요? 모르겠네 우리 좋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1급 고민해서 6시에 뭐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또 8시에 뭐하게 해요 뭐하게 해요 우리가 왜 이러고 일게요 혹시 뭐할까요 10분 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뮤비 뮤비 음원도 공개되고 음반도 발매되고 8시에 우리가 쇼콘도 하고 데뷔도 하고 5세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10분을 못 기다리게 잠깐 조금 슬프를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10분이 남았는데도 슬프타임을 가져보려고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죠? 앞머리지만! 이번 앨범이 두 가지 버전이 나오잖아요 컬러 버전 이게 컬러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안을 못 보셨죠? 더 볼 수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나만 봐요 여러분의 소 csak이는 선을 ricativ스 너무 예뻐요 저희 이제 곧 앨범이 나오자마자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믿기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에 앨범을 봤는데 앨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되게 잘 나와서 너무 좋ą 와우 오오오 오오오 야와발 이게 또 로즈 버전, 컬러 버전이 두 가지라 취향대로 골라서 받으셔도 되시고요 두 개 다 받으셔도 되시고요 로즈 컬러 둘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게요? 그리고 오오 나도 모르겠어 진짜요 팬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야 진짜는 이거 진짜는 이거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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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옷도 이렇게 다 안 입거든요 아 아 예 예 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떡해 오 뭐야 뭐야 보고싶고 기대되고 축하한다고 와 무대 일상 예쁘다고 해주시네요 그럼 저희 한 명씩 초과 한 번 말해줄까요? 유진, 유진 팀 부터 유진 팀 부터 아 저희가 이제 한 4분 정도 남았을까요? 이제 4분, 5분 정도 남았네요 1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인데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5분 뒤면 저희 음반도 공개되고 이제 음반도 공개되고 이제 팬분들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래서 팬분들이 과연 어떤 반응이실까 지금 엄청 고민, 아 고민? 기대되기도 하고요 팬분들이 정말 좋은 반응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왠지 모를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8시, 얼마 안 남은 쇼콘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반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두근거래가 설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 언니! 저희가 데뷔도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이런 뮤비 촬영이나 이런 것도 다 처음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기대되고 어떻게 나올지 더 궁금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 그리고 세원이 힙장부터 갈까요?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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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에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정말 저희가 너무 재밌게 다들 잘 촬영하고 각자의 매력을 쏙쏙 들어갈 수니깐요 잘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앞으로 저희 앨범이 공개되기 3분 나왔는데요 3분 동안 열심히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앨범도 되고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아이즈원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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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짜 긴장하고 있는데 화이팅! 화이팅! 나도 긴장해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이제 곧 나오는데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많이 기다려주세요 지금 2분 동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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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째 뮤직비디오 준비 여기서 6시에 수빈이 하려고 뮤비 보러 갔는데 더 걱정을 해 주셔서 빨리 빨리 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보다 바쁘시네 아 나 저희도 지금 뮤비 안경 아 진짜? 그럼 저희는 다시 반드시 만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일단 뮤비를 먼저 보고 올까요? 네 뮤비 보고 오세요 이러면 나쁜 힘이야 보고 오세요 보고 오세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아무도 안 돼 좋지 안 돼 안녕 뮤비 잘 보고 오세요 6시에 띵둥 아이디 시작했습니다 안녕 아주 행복하네요 랄랄랄랄랄랄랄